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첫 주제로 지금은 일면 기사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까지 일면 기사가 이번에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호인과 관련된 사건. 이제 이 사건은 뭐 참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가운데 하나가 질투심하고 시기심인 거죠. 질투심하고 시기심은 참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감정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란 것이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돈을 탐내 가지고 상대방의 그 생명을 그냥 아사가 버린 것은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사건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강남 중심지에서 일어났으니까 피의자 3명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금전을 노린 범행이다. 그리고 사전 준비가 아주 철두철미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피해를 보신 그런 여성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번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참 알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어 가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빼앗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 강력범죄죠. 이제 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생명은 이제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 무지막지한 사건이네요. 이제 밑에 구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니까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라는 분이 계시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말씀을 남기신 분도 계신데 아마 질식사로 하지만 케이블 가지고 아마 사람을 그렇게 그거 한 모양입니다. 케이블 하면 이제 사람이 질식사가 당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악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 역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국민이 죽어나더라도 독재자들이 마지막까지 한가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죠 지금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씨 왕조 3대까지 그야말로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돼지처럼 그렇게 그냥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것이 그 악함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악함에 대해서 좀 연구 논문들이 없는가 이렇게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칸트가 그런 글을 썼두면요 칸트가 아마 이와 같은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철학자로서는 상당히 최고봉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안을 언급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악의 보편성에 관한 칸트 칸트의 정명 이런 내용을 김화승이란 분이 발표한 제법 긴 논문이 두고 서울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그 이분 말씀은 칸트의 명제라는 것이 상당히 진실과 같은 같다 이런 부분을 이제 논정한 그런 글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악한지를 이만웰 칸트가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목표입니다 비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인간의 그런 성악설에 대한 그런 칸트의 주장을 당대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후대의 철학자들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흔히 근본 악의 개념과 관련해서 지적되고 하는 모순 악은 자유로부터 초래된다는 주장과 악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생덕적이므로 필연적이라는 주장사의 모순도 이 논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인간이 본래에 태어날 때 그런 악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면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억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덕적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악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런 내용을 이 논문에 심었던 겁니다 대개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김화승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 그런 견해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 논문의 긴 부분을 다 제치고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5장, 6장, 이게 6장이죠 4장이네요 4장 악의 보편성에 대한 칸트의 증명 그런 내용을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자유로부터 초래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발현할 때 여러분들 악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 3인의 젊은 30대 사람들은 고인을 갖고 있는 40대 여성을 침해하기로 결정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발현한 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아타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 사용의 주관적 근거가 되는 성향은 인간성 그 자체와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뿌리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생덕적이다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 그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인간이 굉장히 여러분들 참 그걸 안 하면 이렇게 악을 그냥 마음껏 저는 이 견해를 처음 알게 됐네요 칸트가 인간의 보편성이 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악의 성향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생덕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주장입니다 칸트란 철학자의 사유의 결과물은 악한 성향이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태어날 때 타고난 거란 거죠 물론 여기 생덕적이라는 것은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의지 자유의지를 규정하는 주관적 근거로서의 보편성을 말한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들 수 있는 거죠 이 성향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된 자유 즉 선택의지의 자유와 하나로 엮어져 있다 이때 자유는 소질에 의해 부여된 보편적 동기인 자기애와 도덕법칙의 존중 중 하나를 최고의 준칙으로 선택하는 열린 구조를 가진다 이게 골몰하게 되면 지금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사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처럼 그러나 도덕법칙의 존중 나를 아끼는 것처럼 타인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갈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참 특히 법질수가 이제 문란해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악한 것이 더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칸트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악을 분출하도록 만드는 것도 자유의지고 그것을 억제하도록 만든 것도 자유의지다 이번 사건이 참 무서운 세상이긴 한데 사람 자체가 그렇게 챙겨 먹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제 기사를 읽거나 그렇게 하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씨가 법정서 만난 15년 동지 이재명과 유동규 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피고인과 정인의 첫 대면이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날 오전 9시 30분 무렵에 법원에 도착해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 27분 무렵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유동규 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밥하지 않았다 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지만 이재명 대표가 맞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또 총선에 그런 공천권을 당대표로서 이렇게 활용해서 그리고 뭐 선거는 또 개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물럭 등심처럼 그렇게 또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흥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질질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고 법정에서 법정 공방이 오고 1년이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거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총선은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2024년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뻥칠 필요도 없고 길길길이 날뛸 필요도 없습니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건가는 이 책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보게 되면 2024년도 4.7 보궐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정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인 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을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 다 들어있잖아요 2024년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은 뭐 그거는 재판 결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 안 되겠습니까 공수양면이 나중에는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공세를 취하는 사람이 유동규 씨지만 나중에는 공세를 취하는 사람이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기사 다른 기자분이 쓴 기사를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취재진에게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예동규 씨의 이야기는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내가 여러분들 매개 살리는 공인들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시민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매일 신문을 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은 맨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대잔치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뭐죠 삿대질하는 세상이니까 오늘 여기 SK님께서 미국 캘리포니아 셰스타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전자투표를 중재하고 수개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 여러분 이 책 보면 나오잖아요 다 이 책이 현재의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4권이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다 까발냈잖아요 이게 2020년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24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2권 3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2권 3권이 이게 2026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6년에 대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자식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기를 원하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할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박해를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내놓을 겁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남으로 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실은 유동규 씨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시장님이 시려가니까 좀 챙겨드려라 김문기 씨가 출장에 갑자기 동행한 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모라트리움 성남시의 채무집을 유예를 선언했는데 그런 시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골프장을 간 게 소문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안을 유지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잘 아는 김문신 기시를 포함시키게 됐다 재미나는 나오기에는 또 세 사람이 또 골프장만 간 게 아니고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참돔을 잡았으니까 기분이 좋았겠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는 또 유동규 씨입니다 내가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핀잔을 준 적이 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웃으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돌아가신 김문기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십거리지만 거짓말 대잔치들을 소개한 김에 2010년 3월에는 김문기 씨가 리모델링 설명회에서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이란 따로 통화한다 이날 재편에서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지칭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유동규 씨는 수사와 전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시장님 등 존칭으로 불러왔다 겪어보니까 뭐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겠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거든요 왜 중요하게 봤냐 말 같다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유동규란 사람이 그냥 꼭지가 여러분들 그냥 열려가지고 그냥 이재명이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다른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을 그냥 과격하는 그런 정언들을 내놓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거짓말이고 선거가 거짓말이고 정치인의 이런 발언이 거짓말이고 법정 정언이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앞으로 내한테는 피해가 안 올 거다 내 자식들한테는 여러분들 별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가 뿌린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투입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는 논리적 회로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기우제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뿌리는 것을 봐야지 뭐가 나올지 알 거 아닙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씨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94%가 유동규 씨의 발언을 신뢰한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유동규가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그 이재명 측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유동규 씨 고 김문기 씨 이재명 성남시장 그다음 여기 아마 비서관 김진욱인가 하시는 분 이재명 출석 때 계란이 날아들었고 유동규는 이재명 거짓말을 좀 안 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김문기를 절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는 호주교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 씨인지는 당시에 몰랐다고 주장하자 유동규 씨는 김문기 씨가 두 명만 탈수성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중에 두 쪽 다 오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이런 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려 8600명 정도가 여러분들 답을 안 겁니다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 씨 이재명 씨와 법정 대면에서 갖게 된 소감 유동규 씨의 검찰 진술 법정 정원 그리고 취재진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뢰한다가 94% 약간 신뢰한다가 3% 불신한다가 2%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말이 여러분들 뻥이다 유동규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은 몇 프로인가 하니까 2%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표본 집단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는 여론조사와 달리 설문조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8600명이란 것은 표본의 수라는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 겁니다 94%가 유동규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하지 않느냐 한번 보니까 상관도인님께서는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 본인 입으로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다 내가 저지른 목만큼만 내가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상은 유동규 씨가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 반대로 이재명 씨는 거짓말을 해야 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될 강력한 인센티브가 이재명 당 대표학에는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입니다 그리고 법정 진술이 거짓말로 판명됐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신문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두고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송유라 님께서 나라 꼴이 개판이고 부정부패가 판을 칩니다 모두 밝혀서 구속시키시기 바랍니다 독재정치 실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란 것은 본인들의 정권 연장이나 정권 탈취의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날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전형적인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남 탓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 수단과 도구에는 헌법도 포함이 될 것이고 법률 선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법관 대법원 이런 게 다 도구인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젊은 날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강하게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분들이 70대 80대가 돼서도 이걸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찬 씨의 그 자신감 이재명은 지금 고난을 뭡니까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중이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무능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해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해찬이 꿈꾸던 20년 장기 집권과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종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잠시 실수를 해서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권력이 잠시 넘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확 느껴지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다 무능한 놈들이다 당금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가장 원로로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런 이해찬 씨 입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들 거자 필반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뭐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실수로 윤석열이 당선됐으니까 1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니까 이 꼴을 당하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를 쭉 꺼놓은 이런 것을 신문 읽으면서 가슴 깊이 새기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선거에 앉을 겁니다 체면 여러분들 안 차리고 그냥 선거를 임했으면 절대 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서는 안 된다 이해찬 씨야 그냥 이야기를 했겠지만 제한테는 아주 비수처럼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쇠를 두들기고 당검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된다 국가의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그런 당검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씨에 대한 혐의가 이 정도까지 밝혀져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씨와 문제가 없고 절대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해찬 씨의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기는 선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다음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정권 찾아올 겁니다 이런 걸 가서 열받아 봐야 근론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이 양반 이야기하는 게 옳을 겁니다 언찬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찬 씨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2년생이네요 70세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해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 생전에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살아 생전에 이해찬 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하는 거 보면서 잘 보다가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 이 방송 혹시 보시면 노연 푸시고 공박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애석하게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4년을 더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절치 부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잘 준비해 찾아와야 된다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준비됐는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뭘 준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뭐 준비 뭐 그동안 실전도 많이 거쳤는데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새로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 실전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이런 공천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공천 누가 나오든지 간에 화내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저는 뭐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냉정하게 보는 거니까 이해찬씨가 꿈꾸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절하시고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일이더라도 눈을 잘 다루어서 오래만 사시면 본인이 원하는 세상 다 여러분들 보고 갈 거니까 어쨌든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양국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방통법 이런 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질주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늘은 조금 더 큰 주제를 다뤘네요 이 헌법위의 민주당 대통령의 인명권을 줄이고 심지어는 외국과의 조약을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명권을 제안한 법안을 발의해서 우연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체계와 근간을 뒤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상권분리비배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양반들 특히 젊은 날에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도 수단이고 헌법도 수단이고 법률도 수단이고 위원회도 수단이고 대법관도 다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도구인 겁니다 도구 뭘 위한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을 영속적으로 장기화하는데 다 수단이나 도구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합법적 절차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거는 정신나간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고 무조건 뭡니까 우리는 다수계를 이용해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합법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야님 공박사님이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니 이해찬을 설명하면 좀 우울합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요즘에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주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더 심한 이야기를 하겠죠 거자 필반을 봅니다 다 자업자득인 거고 뭐 이런 거 왜 나옵니까 이런 거 모든 것에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조약체결절차법안도 여러분들 뭐죠 대통령의 우승권을 다 침해하는 이런 여러분들 악법들을 만드는 겁니다 각오해야죠 비겁함의 대가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정상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이 양반밖에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아마 광진구 지역구 국회의원일 겁니다 이 사람들 뭐 다 비정상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가 비정상인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덮기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결정된 겁니다 법은 조직법 개정안을 내고 사면법을 개정안을 내고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죠 악을 쓰고 무슨 헌법을 위해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해봐야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 써봐야 하기 하면 신문을 팔아야 되니까 기사는 써야겠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지금 생존한 분으로서 굉장히 건의를 가지신 분이 허영 교수님이죠 경희대 헌법학 석자 교수인데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계를 비준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장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위법률로 무슨 통제를 또 한다는 것인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허영 교수님은 헌법학자니까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헌법정신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헌법 따위도 다 본인들의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하는 데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완박법 같은 걸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말 같던 이런 금수완박법을 통과됐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위헌이름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접수한 겁니다 대통령직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달랑 차지한 겁니다 헌법정신 따위가 없는 겁니다 무슨 헌법정신이냐 대한민국의 헌법적 여름 자유기본질서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뜯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수완박법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의 모든 걸 침묵하는 순간 다 치료해야 될 비용이란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문제를 다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제가 비관논자가 아니고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제어할 겁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위성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선법권 개정안을 그 반대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맞배기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은 어떤 시야로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헌법을 바라보는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다 가르쳐준 겁니다 다 예고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서는 never the restaurant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유경수님께서 내가 많이 톤다운 하셨다 했는데 다 전 내려놓은 겁니다 열불 내봐야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지도청하고 국민들이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들아 지도청을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앞에 다 보고 앞으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할 거다 그걸 보고도 모르냐 꼭 당해야 뭡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겠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게 예고편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가 나중에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둔한 짓이지 않습니까 헌법 위에 민주당이 아니고 모든 위에 이런 민주당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헌법 정신이 있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와 함께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따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름들 복종해야 되고 봉사해야 한다 중국 공상당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민이건 뭐든 헌법이든 법률이건 모든 건 다 누구와 함께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공상당에 다 봉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안한 44명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더한 일도 당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여당이 이러면 아우성 쳐봐야 이불 속에서 뭡니까 그냥 독립만세하고 똑같은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뭘 하겠냐 신중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의 악소리가 나겠죠 일본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한 걸 가지고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핵가닥 할 건데 그러니 뭐 이런 거 나온다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신문이니까 보도를 해야겠지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못해가지고 권한 자체가 모든 게 망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이 나온 데가 뭐가 놀랍냐 이야기죠 하나 또 나온 게 놀라운 게 아닌 거죠 일요일날 뭐 아침부터 너무 언찮게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야 그렇지만 뭐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것은 아주 절제된 어리석음이란 것이 참 우둔함이라는 것이 참 비급함이라는 것이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산다는 거가 사기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혼 사기꾼도 있고 이념 사기꾼도 있고 물질 사기꾼도 있고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특별히 또 사기꾼이 많지 않습니까 봉다로 작가란 분이 조선일보에 글을 참 맛깔라게 쓰는데 이 봉다로 작가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책을 내서 조선일보에서 장문의 인터뷰를 했더구면요 그래서 봉다로 작가가 한 인터뷰 보고 이분입니다 이 봉다로 작가인데 편의점을 하면서 이제 밤시간에는 또 글을 쓰는 그래서 에세이집을 몇 건 썼네요 글쓰기를 네 번째 에세이집을 편해가지고 허윤희 기자가 아무튼 주말에서 이분을 다루었네요 다른 내용은 다 제쳐두고 이 양반이 살아온 인생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니까 제가 참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전남 나주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비슷한 가게를 했고 고교 1학년 시절인 1989년에 전교조의 영향으로 운동권이 됐다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NL계열의 지하조직에 가입했고 조숙했네요 1990년이면 제가 이제 학위를 모두 마치고 한 직장생활 연구생활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참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는 뭐 이렇게 완전히 다 게임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사회주의하고 체제 경쟁에서 그때 여러분들 NL계열의 지하조직에 가입하는 겁니다 항상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지 않습니까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사의 조류하고 한 5년 이상 정도의 격차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1990년이면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다 게임이 끝난 상태인데 그때 뭡니까 이 젊은 고교생이 NL계열의 학생 지하조직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뭐죠 법무부 장관했던 조국 씨도 무슨 뭐 무슨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감옥을 잠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못 읽으면은 개인적으로도 고생하지만 집안의 가장이 그러면은 집안 전체가 고생을 하고 지도자가 여러분 그걸 못 읽으면은 민족이나 사회가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난 게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기가 찬 거죠 이 봉다로 씨가 전남 나주에서 이렇게 나가주고 이 지금 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1 때 1989년대 정교조 영향으로 운동권이 됐고 1990년에 NL계열 지하조직에 들어갔고 1999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주장학생이나 술집을 열었다가 실패하고 그 뒤 상정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데일리 NK 논술실장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편집장 이 7년간 북한 인권운동을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동안 북한 정권을 추종했던 날들에 대한 나름의 속제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북한 관련된 NGO 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완전히 사기 이념에다 쏟게 만들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유독 대한민국의 그게 여러분들 좌익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1990년에 여러분들 전후를 해가지고 연구소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개막한 것은 사회주의하고 게임이 완전히 다 끝났는데 반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거의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익이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융성할 때 정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한번 들어보시게요 봉다로 편의점 주장이자 작가이신 분이 10대 후반과 20대 늘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찾아야 맺다 이때 딱 무게를 잡아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전투경자로 군 복무를 하면서 돌과 하연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기두르던 입장에서 막아내는 입장에서 보니 처음으로 방법론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내가 추종했던 이념이 현실과 어긋나고 있고 여론의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반성이었다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대학 총학생의 간부들이 전남대입니다 청년을 경찰 불학지로 오인해 학생의 시로 끌어가 고문한 사건이었다 사람이 죽자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사고사로 위장했고 조작극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몇 명은 내가 알던 이름이었다 그 무렵 북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아마 1994년 무렵일 겁니다 결국 사상적 이별을 결심하게 됐다 사상이란 것이 이렇게 겁나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올바른 사상을 젊은 날 여러분이 가졌으면 이 정렬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 시행을 더 윤택하게 했겠냐 오늘 평소에 봉다로시 글을 자주 읽으면서 어떤 분인가 궁금했는데 본인이 그런 인생사를 보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회는 이념의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전쟁 중에서 특히 좌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절대 자신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친중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야심이라는 것은 지금 날개를 달고 있는 거죠 잠시 수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체제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고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을 지키는 일인 거죠 그것을 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요한 중요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시가 되면 북한하고 이런 경제력 차가 100배가 나고 200배가 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을 때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뭘 뭡니까 그런 격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월남이 여러분들 월명 한 겸 그냥 경제력 격차가 떨어져서 군사력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패배했습니까 저는 이 2년 전쟁이라는 부분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썼던 책이 이게 여러분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나왔던 것이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우익을 여러분들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상적 기반이 한국에 거의 일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던 것이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한 7, 80권 정도 나왔을 겁니다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이게 97년 책입니다 이게 다 이념과 관련된 겁니다 다른 유튜브들하고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출발점 자체가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출발한 거죠 이게 97년 6월에 나왔던 시장경제와 그 적들의 한 책입니다 체제를 누가 위협하는가 이때 여러분 30대인데 이때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 나왔던 것이 99년도 2월 달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이란 것이 결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봉다로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좀 젊은 날에 이렇게 양서 올바른 그런 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를 이해하는 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98년도 5월 30일 날 기업가란 책입니다 이건 뭐 사업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이애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we are all entrepreneurs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업 간 겁니다 살아가는 잡채가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되면 절대 좌파적인 세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들은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조직을 떠나 가지고 1인 기업가를 홀로 쓰게 이게 2003년 책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2019년도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그게 일관되게 뭡니까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란 무장이 없으면 삶의 전쟁터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들 내려오는 겁니다 삶은 여러분들 세계관이 전쟁에서 저게 되면 물질도 잃고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전부 다 하지만 그 물질이 정신이 났기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정신이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 뭐죠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념의 전쟁이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주 봉다로시 어떤 분인가 궁금했는데 전남나주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아주 참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젊은 날에 양서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올바르게 묘사한 그런 양서를 접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완전히 뭐죠 날개를 달 수가 있었을 건데 그냥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개인이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가장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면 식솔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여러분들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면 그 사회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뭐죠 고통과 고난의 너버로 뭐죠 몰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립자존 정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은 무임성차와 여러분들 포퓰리즘과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러면 한참 코로나가 확산되던 중인데 여의도 같은 데 나와서 이러면 시위하는 보통 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데 노후를 위해 가지고 방 한 개당 얼마씩 받는 그런 것을 몇 개를 사 가지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렇게 중가시를 때리면 어떻게 사냐 그때 이런 울부짖는 사람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대한민국은 임대 수익률가 전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후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이런 권력을 장악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는 우리는 문정권 하에서 다 경험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비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한 젊은 애널리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 배문석 애널리스트인데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그런데 그 인터뷰 가운데 아주 장문의 인터뷰인데 차학봉 기자가 부동산 전문기자로서 상당히 예리하게 이렇게 문제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만 몇 부분만 여러분 한번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디스 등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약점으로 북한 고령화 가계부채 문제를 연례적으로 언급합니다 가계부채의 축소는 금융건정성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려면 무료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다른 한편은 부동산의 경착력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대출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인터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어쩌면 나라가 그렇게 좁은 싱가포리나 홍콩처럼 좁은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 전신에 뭐죠 택지공급을 다 규제로 묶어놓고 이렇게 주거비를 높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거비가 좀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채본 소도를 가지고 더 많은 레주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만 할 수가 있으면 서울 인근에 많은 택지공급이 가능한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집가를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율사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 특징이라는 것이 상상력 부재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털 속에서 모든 걸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국회의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력을 이런 동원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토화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택지공급을 늘려가지고 전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다 산지인데 택지공급을 늘려서 집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전세시장도 출발점 월세입니다 전시의 가격은 결국 월세에 따라 변동합니다 만일 월세가 변하지 않다면 금리가 오르면 전시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전시가 오릅니다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전시는 딱 채권입니다 월세의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과 주택공급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월세도 오릅니다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전시는 딱 채권입니다 맞는 말이죠 월세의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과 주택공급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월세도 오릅니다 대한민국 소득이 앞으로 계속 오르겠냐 이야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아파트는 일종의 가치저장수단입니다 주택두지 수요가 많은 이유는 집값이 오른다는 강한 믿음 덕분입니다 과거 출시로 보면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투자체의 부제도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정권시장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권시장의 수익수는 높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인들이 뭐죠? 방 몇 개 정도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주식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주택 부자보다는 주식 부자를 더 선호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해졌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낮아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더 유리한 인식이 형성됩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중요한 노후 퇴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어요 대퇴 투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계속 오르겠냐 이야기죠 실물 경제가 계속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동산만 오를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행편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장인 코스피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 10년 수익이 글로벌 꼴찌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의 1.9%에 불과했다 국내 정시가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던 뭔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만이 10.3% 올랐는데 10년 동안 한국은 1.9%밖에 안 올랐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주식에 돈 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은 겁니다 인도가 7.6% 올랐습니다 일본이 5.9% 올랐습니다 중국이 5.5% 올랐습니다 유럽이 심지어 유럽도도 5.2% 올랐습니다 미국은 12.6% 오른 거죠 이거 뭐 다 작전 세력들이 많을 테니까 최 대선님께서 1년이란 시간이 지났건만 이러다가 유야무야로 뭐 전혀 손 안 댈 거로 저는 봅니다 뭐 좀 은찮지만 뭐 전혀 손을 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이 책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집값을 끌어올린 주체로 내몰렸던 민간주택임대사업주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단 한 채의 주택만을 임대사업 목표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었다 대다수가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은퇴 및 고령자인 것이다 통상 60세 이상으로 임대주택 5채 미만을 보유하면 생계형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데 특히 다가구나 빌라 임대사업자는 은퇴자들이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들 그냥 때려잡아 가지고 그럼 어디서 여러분들 뭐죠 노후자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벌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주택을 주식을 할 겁니까 주식이자에 행변 없는데 그러니까 참이 정말 그때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빴어요 아니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주식을 할 수는 없고 임대를 해가 뭡니까 월세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사람 말이냐 이야기죠 정치가 무너지면 예외 없이 모두가 고생을 하는 거지 뭐 나만 예외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오늘 월세전을 보니까 이 썬벨트 시티인 테네시주의 나시빌과 텍사스의 오스틴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존마켓이 열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장소가 텍사스의 오스틴이나 플로리다의 잭슨빌 이게 이제 빨리 해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존마켓이 굉장히 아주 지금 좋은 모양이에요 썬벨트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남부 주로 북이 35도 이하에 해당하는 일조량이 강한 지역을 말하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에리조나 루이지에나 조지아 이런 데인데 아마 썬벨트 노조 영향력이 좀 작고 우리나라 기아나 현대자동차도 다 이런 애트란타나 이런 데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임금이 좀 저렴하고 눈 같은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공장들이 대거 이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어요 존마켓이 가장 뜨거운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도 나시빌 테네시 그 다음 플로리다 올란도 유타 솔트레이크 콜로라이드 덴버 그 다음에 에리조나 피닉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니오올리안스 이건 아마 증가추세겠죠 이게 대부분 다 남부주죠 솔트레이크만 빼고 이른바 썬벨트 지역 덴버도 빼고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니오올리안스 라스베가스 올란도 네시빌 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 이렇게 성장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역이 대부분 다 썬벨트 남부에 약간 온난섭임한 온난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여기가 아마 네시빌 네시빌은 또 칸트리 뮤직 같은 걸 유명한 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흥미로운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2월로부터 이제 봉급 변화가 좀 더 가파르게 일어난 지역 난팜이란 것이 아마 농업을 제외한 그런 좁들에서 받는 일종의 보숭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게 다 썬벨트 지역이 급속히 오릅니다 맨 밑에 이름도 짙던 보라색은 라스베가스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 2020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로리다 올란도 그 다음에 노란색 짙은 노란색이 테네시나 시빌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래프지만 한번 재미나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그래프를 자주 공급하네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팬데믹을 회복하는 속도도 또 말해 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레즈 앤 하스피텔리티 좁이니까 여행이라든지 숙박업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2020년 이제 2월이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던 마이너스 60%가 감소했네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죠 뭐 여기에 점은 어디입니까 점은 여기 맨 위가 푸른색이 텍사스 오스틴 그 다음에 짙은 노란색이 테네시네시빌 그 다음에 짙은 붉은색이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그 위에 플로리다 오란도 이게 검정색 점은 미국 전체의 여러분들 평균값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면 숙박이라든지 여행업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더 선 라이즈 어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는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죠 팬데믹이름 덮쳤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때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보수를 받는 그런 보수 액수의 변화율을 아마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그래프입니까 같은 그래프네요 같은 그래프 자 여러분들 어떻든 이 나라는 참 주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쟁이란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 이때 주식도 많이 떨어져죠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유경수님께서 V자 모양 나올 때 있어요 그때가 찬스죠 이때 여러분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 피하면 안 되고 또랑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믿죠 몸을 숙이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바람이 정말 겁나네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금요일날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토네이도가 여러분들 한 지역만 덮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한 7개 줄을 여기에 13명이 목숨을 잃었네요 Across Central US 미국의 중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지역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몇 주 전에도 또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가 다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알라바마 미시시피 알칸사 테네시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아나 위스칸신 미국 중부지역이죠 여기 토네이도가 여러분 한 군데만 쓸친 게 아니고 완전히 페로 만들어버렸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바람이 얼마나 세면 이게 마을 전체를 완전히 구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또 있었거든요 지난주 기사 모음지 보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지난주에 산사 때 토네이도 폭수 이건 3월 31일 3월 27일 또 3월 26일 3월 26일 미시시피 이게 이제 토네이도 피해를 이야기했는데 3월 31일 날 금요일 것도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BBC 방송에서 몇 시간 동안 뭐죠 가장 탑 뉴스가 미국의 토네이도 11명을 죽음으로 내몰다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음악 연주장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걸 일면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방송을 준비할 때 4시간 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 기사 하단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예방센터에 미 중부 지역에 40군데 이상 정도가 지난 3월 31일 금요일 밤에 토네이도가 덮친 겁니다 아마 이게 폭풍예고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폭풍예고센터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미시시피의 롤링폭에 있는 그런 거주자들이 이제 피해를 참 대단하죠 토네이도에서 파괴된 그런 지역을 이게 또다시 이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휴 이게 참 우리도 태풍이 심하지만 미국의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 피해가 워낙 자주 이렇게 발생하니까 40군데 이상 이번에 40군데 이상은 여기 스톰 프레딕션 센터에서 3월 31일 날 저녁에 있었던 그 피해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토네이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된 지역이 붉은색 그다음에 바람만 여러분들 심했다는 지역이 푸른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지역이 이 지역이 다 피해를 입은 거죠 각기타님 말씀처럼 저런 지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땅인데 정신이 살기 좋은 지역이죠 여름만 조금 조심하면 지진도 없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 딴 건 모르겠고 이게 BBC 방송에 여러분들 실린 기사인데 도대체 여러분들 바람이 얼마나 세면 집은 건재하네요 이 큰 아름다리 나무들이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정치 경제 사회도 다루지만 BBC 방송에서 일면 톱 기사가 미국의 토네이드 기사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가끔 가다가 뭐 책도 다루고 문화도 다루고 미국 소식도 다루고 뭐 유럽 소식도 다루고 그렇게 이제 두루두루 좀 재미나게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날 좋은 시간 가지시고 교회 가시는 분들은 또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또 지내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5 총선에 관한 책이 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생편 되시면은 이 책도 구입해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하셔서 2024년 4.7 총선은 좀 반듯하게 정직하게 지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방송 잘 준비해 가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